이제 좀 귀찮아 응 와 여기는 폐타여 이용했네 응 응 다음 시간에 자 어 저거 스타벅스 아니었어? 벌크푸드 스타벅스였지? 스타벅스였다가 이제 스타벅스였다가 어 저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이 했었거든 저게 집세가 그때도 너무 비쌌어 아 브로드웨이가 점점 더 번화해지고 스타벅스 어딘지 알아? 와 봤어? 됐다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조그만 가정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졌어 거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참? 여기 야채밭. 감자. 저것도 먹어도 돼. 요거. 순박이 같은 거. 고맙습니다.